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진원생명과학 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코드번호 011-00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6월 14일 오전 10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진원생명과학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뉴욕증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플러스 0.04% 그리고 나스닥 지수 플러스 0.3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날 뉴욕증시는 전날 나온 소비자 물가 관련 데이터를 시장이 조금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강세를 올랐구요. 파이퍼 샌드럴스 크래스 존슨 시장 전략가는 CNBN에서 5월 CPI 보고서가 예장치를 윗도는 수준이었지만 시장은 그다지 놀라지 않고 이 수치를 과도기적인 것으로 소화해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하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전망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렇게 좀 말을 덧붙였구요.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의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넷플릭스 주가는 0.25% 0.3% 이렇게 올랐구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기술주들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S&P500 지수는 뭐 계속 계속 뭐 그냥 달나라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요. 보시면은 뭐 괜찮아요. 오늘 뭐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G7 정상들끼리의 이런 해의에서 백신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언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액세스 바이오 시가총의 큰 놈들이 차례대로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원생명 좀 가고 왔는데요. 진원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예전에 올려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영상을 잘 참고해 보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코로나 백신 관련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자회사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진원생명과학은 자회사 가치가 4조원에 달하는 분석이 나오며 15%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VGXI 위탁생상 CMO를 하는 폴라스미드, DNA, 메신저 리부엑산 백신 등의 원료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데요. 국내 한 여러 언론은 백신 진원생명과학이 100%의 미국 자회사 VGXI가 오는 텍사스 플라미드, DNA, CMO 신공장 증서를 왕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4조원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증서를 통해 VGXI 생산규모는 기존 500리터의 10배인 5000리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2024년 말까지 추가 증서를 통해 생산규모를 7500리터까지 늘릴 것이라는 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제 시가총액이 뭐 가치가 한 4조원 정도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진원생명과학의 기업가치는 얼마입니까? 기업가치는 지금 현재 9060억 정도 되고 있는데 만약에 4조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22,700원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거의 4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8만원에서 한 9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제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말씀드렸어요. 좋은 기업이다.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망가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구촌까지 추가적인 외물 소화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뚫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좀 잘 보셔라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7시부터 저희 김용재 수사님께서 관련 기업들 내용 장점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관련 종목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상승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안 나왔는데 요런 것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 그래도 제가 이제 방송 찍으면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올라가니까 정말로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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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